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동고동락한 빅뱅 멤버들 수도 없이 봤을 멤버들의 눈코인만 보고도 누군지 태양씨 맞출 수 있을까요? 눈 밑에 있는 게 이게 다크서클인지 아니면 이게 해상도 때문에 이렇게 어둡게 나온 건지 그게 그것 때문에 지금 헷갈리는 것 같은데 지용이 맞네요 다크서클은 무조건 승리인데 승리씨 다크서클 더 친해지겠어요? 이거는 정말 한 명밖에 없어요 이 코는 사실은 전 세계에 한 명밖에 없을 거예요 저는 굉장히 부러워하는 코인데 정말 굳이 막지하죠 이건 대성입니다 코도 정말 대성 같죠? 정말 대성하게 생긴 태양씨의 코 이거는 너무 쉽죠 이것도 너무 쉽네요 이건 제일 쉽네요 타평입니다 승리입니다 좋은 것 같아요 너무나도 쉽게 맞춰버리는 태양씨 과연 이번에는? 입모양 또한 제가 잘 알고 있는 입모양이라서 승리입니다 정답인가요? 태양씨가 놀란 이유 양 사장님은 거기 왜 계세요? 근데 이거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 그건 아시죠? 승리가 저희 사장님을 기가 막히게 따라하잖아요 너 언제 들어왔냐? 태양씨가 선정한 빅뱅의 베스트 눈코입관계 눈은 타평이 잘생긴 것 같죠? 코는 대성의 코가 입술은 제 입술을 받겠습니다 빅뱅의 베스트 눈코입완성 태양씨 마음에 드세요